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방조정 면허 시험하고 요트 면허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낚시를 즐기고 댕기다 보니까요. 선상낚시를 가게 되는데 선상낚시를 가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10만원 저렴한 데는 6만원짜리 있긴 한데 10만원에서부터 15만원 있고요. 그리고 참돔 타이라바다 쭈꾸미다 그러면 딱 정해진 낚시만 해야 되고요. 낚시대도 딱 한정돼서 가져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낚시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장비도 다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포트벨 있으면 어떨까? 내 포트벨을 타고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차 뒤에 트레일러에 포트벨 싣고 가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여기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렇게 빨리 따면 2주 안에도 제가 2주 안에 땄는데요. 2주 안에도 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안내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종류로는 일반 조종이 1급, 2급이 있고요. 그게 이제 포트벨을 말씀드린 거군요. 뒤에 모터 달아가지고 포트벨인데 선액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모터 같은 거 달려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트,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셀링으로 달리는 배, 선박, 자격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는. 그리고 일반 조종 면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벨가 5톤 미만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큰 배.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선상낚시를 간다 그러면 그 통통백 수준 정도 될 겁니다. 약간 큰 배들 25톤 미만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선박 자격증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포트벨을 소유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자격증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조종 면허 1급과 2급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이제 사업 운영권을 가지고 영업도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데 동승자를 조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같이 탔는데 나는 그냥 핸들을 놓고요. 그 친구한테 자격증도 없는데 친구가 운전하게 옆에서 가리키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좀 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본인만 운전이 가능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이 굉장히 아끼는 자가용이 있는데 친구한테 핸들을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전은 보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1, 2급은 5톤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을 둘 다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표에 나오신 것처럼 1급은 필기 70, 실기 80점. 2급 같은 경우는 둘 다 60점. 요트 같은 경우는 필기 70점에 실기 60점을 맞으셔야지 여기 합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실기 시험을 시행하셔야 되고요. 운전면허랑 비슷합니다. 해안경찰청 수상 레저 종합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문제은행이 700문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무료 다운로드 하셨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틀지도 않고 이렇게 1, 2, 3, 4번 4지선다 바꾸지도 않고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중에 50문자량을 출제해서 나오시니까 거기서 이제 점수 그 이상 맞으시면 되고요. 다 4지선다형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거기 가시면 컴퓨터가 칸칸이 돼 있어요. 독서실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래에서 시험 보시고 시험 끝나시면 시간이 완료 안 돼도 그냥 먼저 나가셔도 돼요. 끝나신 분은. 그리고 이제 응시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필기는 4,800원, 실기는 6만 4,800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면허증 발급하실 때 또 수수료가 있는데 그때는 증명사진도 한 장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필기 시험을 보는데 문제은행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 3번쯤 봤거든요. 한 이틀 동안 3번을 보는데 첫 번째 볼 때는 한 3시간 걸렸어요. 쫙 보는데 훑어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좀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도 더 단축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확인해가지고 확실히 외울만한 것도 표시해가면서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세 번을 봐서 봤더니 제가 84점을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실수했던 게 제가 처음부터 1급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1급의 중요성을 크게 못 느껴가지고 그냥 2급으로 그냥 편하게 붙이해가지고 해서 그런데 처음에 진짜 신청하실 때 1급으로 할 거냐 2급으로 할 거냐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점수 차일 뿐이지 1급, 2급은 시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급으로 안 한 게 약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걸 잘 신중하게 1급으로 할 거냐 2급으로 할 거냐 잘 신중하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실기시험인데요. 실기시험을 볼 때는 이제 전국에 시험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이제 이게 포트베다 보니까 포트베로 실기시험을 하다 보니까 주로 강가 주변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 쪽에 한 두세 군데 있고요. 또 반포에 한 군데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도 몇 군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집에서 가까운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초 반포 시험장을 이제 조종면허 시험장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 포트베는 운전을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몰래 진짜 친구들 차 빌려가지고 어디 논두렁 밭두렁 가서도 몰래 연습도 할 수 있고 이러고 그렇지만 포트베는 어디서 흔히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종사하신 분들이야 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조종면허 시험장을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실기시험은 보통 한 달에 2회 정도가 실시됩니다. 어쩌다가 3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접수는 2일 전에 마감을 합니다. 일단 시험 접수를 먼저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여기 기상 상황에 따라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좀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9시에서 15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당일날 바로 15시에서 18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거 이수까지 하시고 나면 여기서 바로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걸 바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요. 그럼 2주 있다가 집으로 등기로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시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중급과정을 40만 원짜리를 신청해서 8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초급과정인 경우는 12번, 중급은 8번, 고급과정은 4회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코스가 실기시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A코스, B코스. 그래서 이제 12회를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이틀이나 3일로 나눠서요. 4회씩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12회를 하루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A코스 6번, B코스 6번 뭐 이런 식으로 반반씩을 나눠서 교육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험장마다 A코스, B코스 반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또 딴 데 가면은 딴 데가 또 조금씩 틀립니다. 기본 틀은 똑같지만은 뭐 이렇게 방향전환할 때 각도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 계속 교육받고 거기서 시험을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40만 원 신청해가지고 교육을 이틀 4회씩 2회에 받아가지고 2회 교육받고 바로 시험을 그 다음날 시험을 봐가지고요. 교육 시험보기 전 전날 이틀 연짝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요건 좀 금액이 비쌉니다. 수상내제 안전법 제7조에 근거해가지고 40시간 내로 집중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면허를 그냥 발급해 줍니다. 시험을 안 보고요. 근데 요거는 주로 이런 시험장에서 교육을 다 맡아서 하는데 교육기간은 보통 5일 정도 교육을 받는데 아직 집중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일반 조정 2급 같은 경우는 82만 원을 내면 가능하고요. 요트 같은 경우는 85만 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1급은 안 돼요. 1급은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취득 절차야 시강신청하고 면제교육 수강을 한 다음에 다 면제면제받고 그 다음에 그냥 교부증 받으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금액이 좀 많이 비싸되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하나 드렸었는데 보통 시험시간이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그동안 계속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 30명이 왔다 그러면 30명을 다 그 시간 안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보는데 보통 시험 보는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번호가 앞번호면 먼저 끝나고 끝나는 거고요. 자기가 번호가 맨 끝자리다. 그럼 맨 끝에서 또 배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을 또 이렇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시험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에 가셔가지고 두 타임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한 25명까지 들어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기하고 계셨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가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기가 진짜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면제 교육만 받고 그냥 자격증을 따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실기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실기시험은 그냥 간단히 구분해서 출발 전에 점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한. 그 계류장에서 배가 출발할 때 그 게 있고 이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한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배를 가면서 방향을 꺾는 거. 변침하는 거. 그런 거가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 막 지그재그로 가는 게 있거든요. 사행. 그거를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뭐 급정지하고 뭐 한 다음에. 거기서 가시다가 갑자기 익수자가 발생합니다. 익수자를 구하러 가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반이라고 해서 마지막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크게는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타실 때는 교육 받으실 때는 내가 운전석에 앉고. 이제 옆에 이제 그 명령자 조수석 자리에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 타셔가지고. 이제 계속 교육을 받고요. 시험 볼 때는 이제 응시자가 이제 내가 당연히 운전대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해 뭐해 하고 명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조수석 쪽에 타시고. 그 다음에 내 뒷자리에 평가자가 탑니다. 평가를 계속합니다. 2점씩 깎고 5점씩 깎고 뭐 이렇게 해서 평가자가 있으시고. 그 옆에 창관인이라고 해서 있는데. 응시자 두 명씩이 보통 한 배에 타거든요. 서로 교대로 바꿔갑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면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저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점점 당당하게 평가를 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응시자가 또 옆자리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명이 딱 타서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A코스하고 B코스 잠깐 보시면은. 계류장에서 처음에 출발해서 이렇게 그런 코스가 이렇게 도면으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 이제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 전 점검이라고 해서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응시번호 몇 번. 누구누구님 앞으로 나와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딱 상황을 봅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근데 그래서 그 시험 보기 직전에 안전벨트를 거기서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구명조끼. 그거를 자기 몸에 맞는 거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입으시고 다리까지 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디 조끼로만 입는 게 아니고 다리까지 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진짜 거의 숨 못 쉴 정도로 그냥 꽉 찌셔야 돼요. 물론 숨을 쉬 당연히 쉬셔야겠지만 진짜 꽉 찌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섰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댕겨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허술하다든지 쭉 풀린다든지 뭐 이러면은 거기서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꽉 채우시고 그리고 이거 통과되면은 바로 이제 배로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냥 그거 이제 풀르셔도 돼요. 약간. 그건 좀 용인을 해두더라고요. 처음에 시험 볼 땐 근데 굉장히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거 통과만 되면 바로 이제 풀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이제 출발점 점검하십시오 합니다. 그럼 계류장으로 내려가서 계류장에서 배를 타면서 이제 각 위치가 다 있어요. 써 있어요. 글씨로. 뭐 엔진, 연료, 배터리 뭐 이렇게 칸칸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엔진 이상무, 연료 이상무, 배터리 이상무, 예빈호 이상무, 소화기 이상무 이렇게 해서 이게 열 가지인데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딱 하시면 되고 이제 딱 쓰면 됩니다. 큰 소리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출발점 점검을 해서 누구누구님은 조종석에 누구님은 창관인석에 착석하십시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명씩이 한 조가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웅시자다 그러면 웅시적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또 한 분은 창관인석에 앉고요. 대각으로 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앉자마자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딱 외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자동정지줄이라고 해서 그 키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끈을 거기에 고리에 걸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걸 고리가 빠지는 순간 배가 운행이 딱 서버리거든요. 엔진이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전정지줄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자동정지줄을 꼭 착용하셔야 돼요. 그걸 감점상황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바로 명령하시는 분이 시동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동키를 돌리는데 그게 또 1단, 2단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단으로 먼저 탁 돌리시면은 그 앞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 계기판에 이렇게 계속 깜빡거리다가 딱 준비가 됐다고 딱 표시가 떱니다. 그럼 그때 가서 2단계로 그때 돌리셔요. 1단계, 2단계를 바로바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도 또 감점이고요. 그래서 급하게 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출발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이 안하십시오 하고 또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그러면 제가 계류줄 풀고 배 밀어주십시오라고 또 외칩니다. 큰소리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줄에 묶여있던 거를 풀으시고 배를 이렇게 노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주시거든요. 그럼 배가 이제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은 출발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명령이 하고 나면 나침이 방이 300도로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바로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전우자우 이상무 하고서 출발을 하는데 RPM을 좀 약간 낮게 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핸들을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시면서 가는데 확 꺾으시면 안 돼요. 배는 차하고 완전 틀려가지고 서서히 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돌리시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A코스인 경우는 황색 삼각 부위 주변으로 그냥 꽂장 가시면 되고 B코스인 경우는 동작대기 4번 아찔 끝 주변을 바라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명령을 하는데 가다가 바로 10에서 16노트로 정속하십시오. 바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구호가 없이 약간 속력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빠르게 그거보다 2배, 2, 3배 정도는 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부웅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침인데 방향을 꺾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A코스와 B코스가 각도가 틀려요. 그 뭐냐면 그 각도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동그란 그 나침위가 거기 달려있습니다. 그 나침위가 300도로 가리키고 320, 260도로 가리키고 그 방향대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확 확 꺾으면 안 되고 핸들을 그 때는 처음 변침할 때는 핸들을 왼쪽으로 반 바퀴 정도만 천천히 돌리셔서 천천히 배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방향을 딱 그 나침판인가 가리키는 260도, B코스에서는 230도가 되게끔 딱 맞춰주시고요. 그게 A코스의 경우 동작되고 2번 아치 끝 주변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고 B코스는 검정색 삼각형 천막 주변을 가리키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또 가십니다. 다음은 또 현침로 유지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설명드린 대로 배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잘 핸들을 조정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변침을 또 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강하게 350도하고 320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정도 돌립니다. 그런데 너무 확 돌리지 마시고요. 그것도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서행하면 속도에 맞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면 되세요. 가셔가지고 A코스하고 B코스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시면서 그러다 또 침로를 유지하십시오라고 명령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호 없이 핸들을 잘 잡고 침로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갑니다. 쭉 가시다가 이제 나침이 방이 180도로 변침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건 완전히 180도로 꺾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확 꺾으셔야 돼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두 바퀴를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침이 숫자가 이렇게 돌아올 때쯤 돼서 어느 정도 돌아올 때 미리 핸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오지기 전에. 왜냐하면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확 밀리는 듯한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친방향 이상무 외치시면서 이제 그 방향을 잘 해서 틀어주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속하여 활주 상태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속도를 확 올리세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사행 준비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지면 왼쪽으로 사행을 하시는데 부위가 3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럼 그 3개가 나란히 돼 있으니까 그거와 같이 일자가 평행이 되게끔 같은 일자로 해서 쭉 방향을 맞춰서 쭉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사행 시작 그러면은 그 분이 잘 알아요. 그 위치를. 그 사행을 해야 될 위치를. 그래서 부위 바로 앞에 몇 미터 점에서 딱 명령을 하시면 바로 이제 사행을 시작하는데 왼쪽으로 반바퀴씩 틀고 또 틀자마자 또 바로 꺾고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그재그로 부위 3개를 지그재그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급정지!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갑자기 정지를 확 하시는데 레바를 이제 앞으로 하면 전진이고 가운데 있으면 정지고 뒤로 하면 후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과속으로 막 가고 있다 갑자기 정지 그러면 확 레바를 뒤로 돌리시는데 레바를 돌릴 때 잘못해서 뒤까지 밀려가지고 후진으로 가버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지로 늘리는데 그게 왜냐하면 스위치가 누르고서 뒤를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탁탁탁 하고 뒤를 잡아댕깁니다. 그러면 딱 후진까지는 안 가고 걸리거든요. 그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신로 유지하면서 후진하십시오. 그러면 후진 방향 이상무 그 다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후진으로 갑니다. 근데 배가 이게 갑자기 딱 서버렸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물결 타서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에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셔가지고 배가 일자로 딱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걸 또 유지를 잠깐 해주세요. 그게 다 하는데 한 10여초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정지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정지를 한 다음에 그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시는데 나치의 방이 맷도로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출발을 가르쳐주세요. 어디 왼쪽에 어느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방향대로 전우자우 이상무 외치신 다음에 그 목표 지정으로 핸들을 살살 꺾으면서 전진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증속하여 활초 상태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속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가시다가 익수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던지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연 익수자 발생! 하고 크게 외치시군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다가 딱 보고 자연의 익수자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핸들을 세 바퀴 바로 그 방향으로 꺾으면서 속도를 확 줄이셔야 돼요. 정지하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아주 저속인 정도로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탁 틀어 그 세 바퀴 정도 돌린 상태에서 확 꺾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익수자 있는 쪽으로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15에서 20m 앞에서는 속도를 더 줄이시고 5m 앞에서는 정지를 합니다. 근데 배가 이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정지를 해도 이게 싹 밀려서 배가 가거든요. 근데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서 익수자를 이제 우측에다 두고 이제 가시면 돼요. 천천히. 근데 부딪히면 절대 안 됩니다. 부딪혀도 감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익수자를 건지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건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마지막 접안하는 거거든요. 다시 계류장으로 이제 마지막 들어온 거 그러면 계류장으로 접안하겠습니다.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전우자우 이상무 하시고 이제 쭉 갑니다. 조금 속도, 중간 속도로 해서 쭉 가시다가 30m 정도 앞에까지 왔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접안도 잘하셔야 되거든요. 각도에 맞게. 만약에 값을 꽉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2, 30도 각도로 진입을 싹 틀어서 하시다가 6, 7m 앞에서는 시동을 끄시고 또 이렇게 배가 밀리니까 그럼 천천히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딱 이제 전환하시면 속도 전환을 딱 정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엔진 정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엔진을 그때 완전히 정지를 그 저기 처음에 키실 때 그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이제 돌리시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꼭 중요한 부분이 그 자동 정지줄 처음에 걸으셨던 걸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리를 교대해서 다시 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도면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이거 이제 이걸 캡쳐로 받으셔서 이것대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